스틱 많은데? 스틱 많은데? 스틱 많은데? 들어가 있는 게 스틱인데 아무거나 쓰시지? 아무거나 쓰는데 있어요 물은 이번엔 스틱 같고요 약간 스틱 같고요 약간 스틱 같고요 스틱 가루 오우 딱 좋다 어이거야 스틱을 넣어서 나만하나 백댓지 안들어가 엘프라이몬으로 암잔이네 안 돼! 안 돼! 우와 이 뻔뻔한 승용지르기는 유만세! 유만세! 쓸데없이 도발하는 자의 최후 유만세! 반쯤 포기상태인데 어제 심하게 말려가지고 여기서 한 번 잡아도 안 있잖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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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 연습 인자 할 거 같은데 수고하셔야 괜찮네 수고하자 할까 이게? 네 이제 약발 치고 내려! 앉아야 할까요? 역가도 치고 앉아야 할까요? 왜냐? 가득 잡았어야지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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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야 할까요? 앉아야 할까요? 앉아야 할까요? 점프님은 레니엄 해나가고 그냥 막힐 수 있는 잡기에 나가고 여러가지를 나와요 아유 아파! 참고로 자전기를 점프를 잘 한답니다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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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자전기를 점프를 잘 한답니다. 아이 피아녀에게 점프가 된다니까 막 안돼네 이검팍 등기입니다. 이검팍 변명입니다. 이검팍 변명입니다. 장기가 뒤퍼치를 전혀 안세요. 아유 캠프 야! 너무 POP 뻏했나? 좀 맞을 때가 있어 너 앞바닥 접었어 야 야 야 너무하잖아 아니 마르라고 하고 쓰는게 어딨어 아 고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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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결이구나